장서아, 니가 참 부러웠는데. 서아,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. 이런 행동들이 다 우리 서아한테 상처되는 거 몰라요? 괜찮아요? 안 다쳤어요? 오자 보세요. 그래서 우리 엄마랑 그렇게 잘 맞았던 거니? 꿈도 꾸지 마. 우리 엄마 너한테 절대 뺏길 수 없어. 뭐 시키실 일 있으세요? 아니야. 가봐. 어휴, 어휴. 어휴, 어휴, 어휴. 맨날 바닥에서 자는데도 적응이 안 되네. 이건 뭐 습관이 돼서 고칠 수도 없고. 어휴.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을 이렇게 쫙쫙 펴요. 그대로 굳어버리면 담아요, 나처럼. 자, 손 뒤로 꽉지 끼고 이렇게 한 번씩 쫙쫙 한 번 펴주고, 어? 이렇게 발도 잡아서, 어? 알, 알죠, 이거. 이건가? 쫙 펴. 아이고, 심장. 이렇게? 네. 개운하긴 하네. 고마워요. 기쁜 소식, 피로영 출소 연기. 네가 시킨 대로 철구와 싸움 걸어서 독방행. 내보내줘! 나도 내보내달라고! 내보내줘! 급한 불은 거긴 껐는데.